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해머를 투입한 지 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해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건강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 같은 것을 좀 보시면 조금씩 좀 지저분하죠 사실 뭐 이 정도는 원래 감안하고 가야 하지만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업로드 된 빈 영양화에 관련해서 동일하게 35큐브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현재는 저는 마이크로박터 7만 계속 도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카본소스도 같이 도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카본소스를 도징을 하려면 일단 질산염 수치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인산염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물성치를 한번 보고 왜 카본소스를 얼마나 도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질산염 측정을 우선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카메라에서 색감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질산염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금 있는데 어쨌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10보다 약간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10을 나누면 질산염은 1 미만이겠죠 그러니까 대략 한 0.5 될 것 같아요 체감상 그래서 크게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산염도 한번 볼게요 인산염도 이건 ppp 단위인데 어떻게 보면 ppm 단위보다 더 낮은 단계로 측정을 하는 한낱체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인산염이 결국은 질산염하고 인산염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질산염하고 인산염이 있을 걸로 판단이 들어서 카본소스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런 상태라면 사실 카본소스를 넣어도 크게 효력이 발생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카본소스를 투여를 해도 됩니다 투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질산염하고 인산염이 없다라는 거는 산호가 소비를 하고 혹은 이끼가 소비를 하고 나무 수치를 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카본소스를 계속 투여를 해갖고 이제 이끼랑 산호가 먹기 전에 박테리아가 먼저 소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난번 빈 영양화 때 설명드린 것처럼 산호 색상이 더 밝아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지난번에 봉달한 이 해머도 그린보다는 옐로우에 가까운 해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카메라 기준으로 봤을 땐 조금 옐로우 빛이 돌긴 하는데 아마 얘가 이제 옐로우 빛이 더 강해질 수 있겠죠 뭐 토치나 레더 같은 경우에 색상이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이제 스타폴립도 조금씩 색상이 빠질 수가 있구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차피 질산염하고 인산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카본소스를 도징을 해서 얘네를 색상을 좀 더 밝게 하면서 산호의 본연의 색을 조금 이제 옅게 빠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뭐 요우드나 아이언을 도징을 해서 이제 색상을 한번 강화를 시켜 볼게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당장 뭔가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구요 보통 길면은 3개월 짧게 보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나타날 것 같아요 더 빠르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산호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폐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빼고 그 다음에 발색제 추가하는 것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카본소스를 도징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레드시 제품의 이제 NO3PO4X인데 사실은 어쨌든 박테리아는 저는 이제 마이크로박터7으로 이제 도징을 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제품인 바이오피엘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그 예전에 레드시 코랄프로 버킷을 구매하면은 사은품 형태로 이렇게 조그만 걸 하나 딸려서 줘요 그래서 이 제품 용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어쨌든 35큐브에 사용하기엔 딱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용량은 이제 100리터 기준으로 1에서 2ml 넣으려고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단위로 넣으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산염하고 인산염 제거에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코랄을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컬러 색상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리프 세이프고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가 쉽다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품을 좀 더 큰 걸로 구매하게 되면은 용량 용법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산염하고 인산염이 얼마일 때는 몇미리를 넣어라 라고 있거든요 울트라 로우 시스템 그러니까 빈 영양화 상태를 유지하려면 100리터당 1에서 2미리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35큐브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50리터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를 1미리로 잡고 그의 절반이 0.5미리 인데 일단은 뭐 혹시나 또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한 0.3미리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 제품을 열어 보면은 보통 약간 큰 거는 계량컵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량컵은 없고요 안에 주사기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는 이제 5미리 단위까지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 사이트에 적혀 있던 것처럼 여기도 있네요 때마침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에노스라이 0.25 미만이고 그리고 PO4도 0.02 미만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권장상량대로 참조하라고 적혀 있네요 우선은 제품을 한번 흔들어 주고요 뭐 어떤 제품이 됐든 간에 이렇게 흔들어서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면은 이 안에 약간 이제 액체가 되어 있는데 약간 투명한 액체예요 그리고 냄새는 누가 맡아도 그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아세톤 냄새가 되게 강하게 나거든요 보통 카본소스는 어쨌든 탄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뭐 보드카 용법이나 VSV 용법으로 하는 경우에 식초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설탕이나 그래서 아마 거의 다 비슷한 냄새가 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0.3mm 빼 볼게요 얘는 0.2씩 단위라서 0.3을 정확하게 할 순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한 0.4mm 정도 되네요 얘를 투여를 해 볼게요 이번 소스 투여는 했으니까 일단 다음 주에 촬영하기 전에 우선 샌드 쪽을 좀 깊숙히 한번 볼게요 그래야 이제 다음에 비교 대상이 되니까요 일단 샌드 말고는 사실 락을 봤을 때 락의 깊어가 조금 있긴 한데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락의 깊어 말고는 뭐 딱히 이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35kg 처음 세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박테리아만 넣는 게 가장 좋아요 아 그리고 오늘 깜빡하고 박테리아를 안 넣었네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넣겠습니다 요새는 제가 매일 그냥 한 방울이나 두 방울 정도 넣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단 두 방울 정도 넣을게요 카본소스도 투여하는 김에 사실 카본소스를 처음부터 계속 투여하면 질산염하고 인산염 뺄 것도 없는데 카본소스를 계속 넣으면 이끼가 오히려 지난번처럼 콧물 이끼나 디노플레그잇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박테리아만 그냥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항의 상태를 봐가면서 넣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스키머는 되게 지금 웹하게 제가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쨌든 카본소스를 넣는 이유 자체가 빈 영양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스키머도 좀 웹하게 뽑으면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웹하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카본소스 투여를 해서 빈 영양화 도달에 관련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주랑 다다음주도 역시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